주예수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했나 번어 강해와 주와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살아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주의 죄에서 우결에 호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disposable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시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가 구하셨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가 구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아멘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주가 구하셨니 예수과를 묶여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자유성하시, 자유성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그 뜻이 바래 안기세 주님 품 안에 사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그 뜻이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그 뜻이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쁘고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주의 품 안에 안기세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진절한 주의 진절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주의 바래 안기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길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깊은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날아갈 때에 깊은 찬미소를 외치도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그분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영원하신 바래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깊은 찬미소를 외치도 겉과 두려움 없어지니 겉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먹보다도 더 검은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마는 긴 눈보다 더 이대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탈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우리 엄마와 즐겨봐던 모든 것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모든 의심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탈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우리 세상 우리 엄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우리 세상 우리 엄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십자가로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 예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성포도 이유가 지니 창조군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 빼내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에 이끌어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성포도 이유가 지니 창조군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 빼내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에 이끌어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만란처가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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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오 우리의 가운데 주의 모습을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복만 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손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 들고 찬양할게요 빛난처가 되시며 말란증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담아여 성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을 주님 오신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증에 우리의 환란증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엉망다여 찬양합니다 내 엉망다여 성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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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증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주가 하나님 내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엉망다여 성고합니다 성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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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란 중인가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응원하실지 오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열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가 깨달아 도와주옵소서 역사실절 비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너의 종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의 주님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암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하나님은 영광의 윰옹 흰옹 나 옹 wen 우리 그의 겸손으로 날마다 힘으로 간주네 함께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고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고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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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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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주밀습니다 너희 중 장노들에게 구원하노니 나는 함께 장노된 자요 베드루가 사도고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노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장노님이나 목사나 그때는 그냥 장노로 얘기한 거예요 장자 어른 장자로 지금은 말씀 전하는 목사 7이 장노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여기서 장노된 자요 그리스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권한의 증인이요 권한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만큼 밀루가 있는 거죠 의료인은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고 도로 이루기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을 하고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득 싹구는 싹을 돈을 보고 그것이 이득이죠 이득이죠 즐거운 마음을 하고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자세 말고 내 손에서 그냥 오왕장 굴림 다스리는 거 주장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어라 봄이 되어라 봄이 되어라 봄이 되어라 봄 양은 큰 양이 앞에 가면 작은 양은 그 앞에 양 꼴랑지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 중요하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약물을 치되 여기서 약물을 치되 치된 것은 셰퍼드 양이 구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두 번째 세 번째 양을 먹이라 친다는 것은 병고침도 치는 거예요 길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을 치되 그러면 목자들이 나타날 때 영광이 멸루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크게 보면 우리 셰퍼드들도 사실 목자 위치로 일하는 거예요 목자 그럼 젊은 자들아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의다 그럼 이제 여기 젊은 자들은 장노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 집사들 이런 분들은 장노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을 허리를 동의고 서로 장노들에게서 목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의고 서로 피자 복종하라 겸손한 자를 데려가시지 겸손한 자를 그려주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교만이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보자 찬탈을 내겠잖아요 겸손한 자를 그려주시니라 겸손은 남을 낳으면 낳게 여기는 것 내가 낳을 망정 낳게 여겨주는 것 이렇게 주라 겸손으로 어 육지에 이겼어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의 일 높이리라 예 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의 일 높이라 때가 되면 내가 낮춰주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다 아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서 복된 자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겸손 음 자 나는 지금은 좀 내가 아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겸손해야 돼 그러면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 내 때가 아니니까 겸손해야 돼 그러면 스스로 높아 내 때를 기다리고 높아지고 싶어서 난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겸손해야 돼 좀 가짜예요 구슬구슬하고 막 아양떨고 막 아양떨고 그러면 겸손이냐고요 껍데기만 하지 속은 아니거든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좋아 내가 언젠가 내가 한번 장악할 때가 올 거야 어 이거 겸손은 아니거든요 무슨 때를 기다리고 말고 겸손은 데워져야 되거든요 데워져야지 이건 흉내내서 안 돼요 들통납니다 번색이 나와버려 그래서 에 크리스도톰이나 그 유명한 교부들 얘기는 그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건 뭐 할 말 다 했지요 모든 게 겸손으로 열매를 보이라는 거야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뭐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뭐 오냐고 겸손하다 했는데 바울은 나는 눈물과 겸손을 먹겠다는데 겸손 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최고로 다 좋아해요 내가 잘난 거 얘기하고 똑똑 거 얘기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뭐 하기 힘들면 좋아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할까 왜 겸손하지 못할까 겸손은 흉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겸손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돼 왜 그거 안될까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겸손하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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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기 부족함 말고 그냥 가면 드러낼 것이 없거든요 드러내고 싶다는 게 뭘까 어 정말 이건 뭐 나 자신부터 내가 겸손하다고 할 건 없어요 정말 한번 생각하는 문제이더라고 이 겸손이 뭘까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줄 건데 진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여 내가 그릇이 되면 높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낮은 건데 겸손하면 내가 스스로 높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줘야 모두가 존경해서 추대해야 되거든요 추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 오늘 여기서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장, 목사, 장, 노익이 있고 또 젊은자도 이렇게 라고 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만히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 아 정말 못게 한 번 할수록 느낀 게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 세상에 정치를 다 높은 데 안 됩시다 높은 사람이 돼도 높은 사람이 돼서 링컨 같은데 뭐 좋죠 죄송한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자유를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직업으로 보면 힘들어 위아래가 정확해요 그리고 결국은 정치인은 언제나 라이벌이 있어요 이겨야 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표가 이겨야 남부터 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게 참 힘들겠다 언제나 라이벌이 있어 언제나 비난하고 어 그래갖고 악한 선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게 라이벌이지 피눈물한 경쟁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칼리사 사장이 됐다 좋죠 돈 많은 거 근데 회사 직원을 월급을 주고 소용관계 계약관계에요 일한 만큼 주고 그럼 물론 돈 많이 벌어갖고 성격도 좋죠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 나는 그런 일 자체가 오늘 오늘 법물로 들어간다면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윤관계고 경쟁관계에요 근데 교회란 것은 어떤 짓이냐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과 인간과 만남이에요 교회는 누가 말씀 사는가 정말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겸손의 사람 이러고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다 달라 저는 가만히 보죠 이분은 영적 수준이 없고 조용 물론 나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요 지금 겸손 얘기에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뭐냐면 정치와 사업과 목격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만일에 뭘 한다고 하면 좋을까 인간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요 근데 이 자체가 목격 자체가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 하나님과 만남에서 연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한번 제 입장만 생각해 보세요 야 믿어서 정말 천국 간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만일 안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안 믿고 산다면 얼마나 상막할까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말씀에서 겸손히 몰고 은혜가 몰고 용서가 몰고 사랑이 몰고 이 진정한 진리에 놀라운 내용 무궁무진한 연계가 있는데 이것을 맛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상막해요 경쟁관계에 동의지 명예권세지 연계가 안 먹어서 얼마나 내 마음이 황폐하고 고통스러울까 훌륭한 교훈가고 되겠어요 마귀를 못 죽인데 죄짓기 쉽고 죄를 못 이겨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인생이 아니 높이 대우는 못하고 돈 많으면 못 얻냐고 제가 여기까지 표현을 잘 못했는데 내 말 좀 이해가 되면 마음 좀 해보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죽어 천국과는 당해야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상막해 근데 우리가 요새처럼 감옥 들어가고 뭐 다윗처럼 쫓겨되고 별일이 많이 있다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찾아요 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날 훈련시키고 있네 아 이러니 이러니 마귀 역사 받네 나도 마귀 역사 받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마귀 역사 안 받고 구원 받아서 천사와 도움을 받고 있네 그것을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좁지 않아요 크게 넓어져 맞아 맞아 날 왜 맞아야 돼 나는 복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옆에 내가 나를 높여주고 낮추시네 굉장히 사고력이나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넓어져요 믿음을 보면 이 묵은 것에 성경의 질의가 너무 놀랐거든요 지금 와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니엘이 많은 걸 그대로 다 되고 있고 하 우리는 신비한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탄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현실 가운데서 눈에 보인 가운데서 무슨 거 살아 상망 안 하겠어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구경당이 재미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사는 존재의 가치의 의미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 정말 어디서 기쁨을 얻을까 행복을 얻을까 날마다 연기를 알고 이상을 알고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무궁무진한 연기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미의 경륜과 선미를 깨닫고 이야 저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 저는 우리 안수사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 와 고맙다 하 이런 분이 오셨네 오늘밤 이렇게 다 찬양했으니 너무 고맙네 어 우리 김기선 안수사님은 나 잘 잃어버린다 이 야심이 이럴어 어쩌고 다녀오네 어 이것 쭉 하나하나 보거든요 그냥 안 봐요 아 저 모르게 등록 안에서 잘 오시네 다 보여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보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한 마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날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본문 갖고 설교를 묵상해 보고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밤 무슨 말씀 해야 돼요 본문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 풀어나가요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계가 사고가 보는 거 눈으로 쭉 볼 때 내 나름대로 저쪽은 하나님이죠 내가 어릴 때 더 세상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어떤 직업을 안 바꿔요 왜냐 목격 잘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일 자체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영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거든요 우리 목격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성의 부려야 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넓고 괴행의 광활한 세계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직업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치나 무슨 사업이나 나만 단조라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게 유익이 주냐 이걸로 따져요 따져요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성도 어떻게 양육했냐 오늘 양부를 치대 어떻게 양육했냐 어떻게 했냐고 날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궁무진한 연계의 깊이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이에요 연계세는 너무 높아요 정말 높아요 이게 얼마나 연계가 깊은 사람도 만나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마귀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생각지 못한 그 세계 속에서 뛰어들고 헤엄치고 그리고 폭풍도 만나보고 멀리 겪으면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책을 읽으시거나 남발 깨달아져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애로서는 이제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성들이 다 보면 알아요 저 상황에서 11조로 저렇게 냈네 저분이 이렇게 내가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했구나 최선 다하네 오늘 저녁에 어떤 데를 11조로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자체가 이 직업 자체가 부정적인 분들 피곤하고 힘들죠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근데 긍정고포도 보면 그럼 다른 일이 일어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왕 나는 이거에 맛을 들어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잘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북극변에 나도 일을 발전해야 되니까 다 생각도 해보고 근데 보람과 의미는 여기서 찾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크게 적게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영혼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현재 지금 마지막 때 연계돼서 무궁무진하게 성경의 해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난 오늘 낮에도 집회오면서 참 감사하게 그 어른들 안수안수 이제 낮에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앞에서 그냥 답을 봤거든요 당장식 오락을 함께 복잡해 그냥 저기서 박혔어 그래갖고 오늘 최숙희 성전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삼사십 명을 더 했는가 몰라 아니 그분이 믿지도 않은 사람은 데려가 막 데려가 막 하고 있냐 열이 왜 왔고 있냐 전화 통화 얼굴 알고 너 얼마 반가워 그분이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 막 데려가 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데려가 이게 놀라거든요 그리고 막 참여하고 자꾸 데려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랑해 주니까 자기도 관심 있게 오지 근데 오늘 어제 손이 아파서 밖에서 손이 기도했더니 좀 낫는 것 같아서 간증허시라는 게 간증허시라는 게 간증허시라는 게 윤형봉이 간증허시라는 게 엉뚱허시라는 게 저는 저녁내에 잠을 못 자요 3시 내리니까 잠을 못 자요 새벽에 한두 시간 자고 막 어디가 몸이 아프고 그런지 몰랐거든요 목사님도 안수받고 제가 몸이 나섰어요 좋아졌어요 10시 반부터 잠자면 3시 내리니까 잠자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참 믿어주신다고 이제 인자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인자 쏙이면 귀가 들려가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영재께도 원해 이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리라 주로 영재께도 원하고 또 이러고 또 영재께도 영재원사를 아는 사람 또 그태기도 있고 근데 하나의 문혜가 임명하니까 어제도 오늘도 거의 나섰어요 더 다 좋아진다고 좀씩 다 안 아픈다 없죠 허리 아프고 환절이 있죠 온 몸이 다 병이죠 나이가 70, 80인데 다 병인데 근데 또 어떤 분이 남아서 간증을 너무 나름하고 이렇게 너무 자기가 나만 나 좋다고 그분도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보람에 오늘 약물을 치댔잖아요 물론 내 약도 아니는데 내 약이 대불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이제 확실히 확실히 믿음을 갖고 양육방을 받고 지금 수십 명이 양육방을 받고 있어요 4단계 5단계 공부하고 있어요 아 너무나 감사해요 아 지금 지난주 집회 수목금토 했자 4했잖아요 2시표 오늘 또 이번 주 2시표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온 사람 마 이제 그렇게 조금씩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람을 느끼죠 저분들은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건데 하나님 역사해갖고 병이 낫고 제가 알겠어요 같이 협력하시면 되고 다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근데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하나씩은 정말 배고라죠 새벽 어제 2시 설교 오죠 그전에 배고르 목상이었는데 내가 다 다가갖고 안수고 나니까 4시 반 5시 된 거야 이게 2시부터는 3시간이에요 오후에 5시에 방에 들어갖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밥이 뛰고요 근데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휴 저분이 막 전도에 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거기 꼭 전도에 오세요 전도에 오세요 전도에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프고 낫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이제 제가 그것도 기도하고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되니까 낫어야 되니까 성경적이 오니까 약물을 취하더니 치는 것이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저들도 기쁘고 행복하고 막 살아 움직이더라고 움직여 전도에 오라고 하고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내 간증만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가 그래갖고 계속 설교를 설교를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찾아갖고 설교를 말씀을 계속 해야 돼 귀가 뚫어져요 들으니까 그거 좀 봐봐 아니 매일 세 번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좋겠어 주의를 한 번만 하면 좋겠어 행복해요 안 해요 아이고 목사 이 겨울에 목요일 전에 오락이 갖고 우리 죽여야 고생을 그럽니까 나는요 오늘 또 저기 순창에서 그냥 농사 끝났다 오셨네 저번에 생각나더라고 저희 교회는 이제 농사 끝났고 그래서 반가워요 아니 오기 전에 몇 번 생각이 나 아 그때 일 많이 하셨는데 또 오셨네 내가 찾아갈 수는 없고 순창 자기 교회 있겠죠 이제 겨울에 또 오신 거지 그러면서 저는 전 사람대로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하나 이것도 행복과 기쁨을 일을 하고 있는 자체 하나의 은혜지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부정성 가면 아 정말 피곤하네 내일 새벽에 뭔 소리가 되고 낮에 하루에 세 번씩 뭔 소리가 되고 뭔 소리가 되고 아이고 오늘 안수여진데 할머니랑 둘이 싸우네 또 줄 서기 갖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이제 새치기가 들어오니까 아니 싸우는데 5분을 싸우고 가졌네 먼저 가라 막 두려 아니 그먼 안수 받아갖고 병고친 사람이 싸워먹도 되냐고 먼저 봐도 못해요 하나는 고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 서로 새치기 했다 안 했다고 한 사람이 먼저 앉았어 그러면 옆에 좀 자기 헷자더라도 아니 1, 2분밖에 안 하거든요 2, 3분밖에 안 하죠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먼저 들어왔냐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분들 내가 뭐 1시간은 아니고 2, 3분이면 많이 기다려 5번도 아니지 그것 좀 먼저 누가 반에 앉았으면 왜 먼저 나갔냐고 이러고 둘이 싸우고 가졌네 아니 안수여진데 둘이 싸우고 가졌네 허구 싶겠냐고 조용히 좀 해요 안수여진데 불이 와야 된대 여기로 불이 부르고 그때 내가 할 때 주님이 볼 때 우리를 데려오실까 아니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싸우고 못해 내가 그랬으면 영앙벌을 먼저 헷시오 그래야 고치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성질 낳고 둘이 헷이지 말고 다 저리 보내고 끝에 마지막 끝에 우리 둘이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열려본 거야 당직이 새치게 내가 안 했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기도 못해 주겠더라고 둘이 저리 보내고 제일 끝에 둘이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와 그러니 왜 그랬냐고 조금 누가 먼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나를 화가 나겠지 않아요 그래서 하 하나님 볼 때 이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겠지 더 늦게 생각하시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도 누가 겸손으로 나 찾으면 아니 병을 누가 찾아줘 자기가 오능스럽게 회개스럽게 회개 죄의 문제다 육은 병원인은 죄다 죄는 영의 문제다 회개해라 십자가 앞에 회개 많이 있거든 계속 회개스럽게 그 속에도 둘이 싸우고 그러니깐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질려갖고 에이 보기도 질러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도 자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러니까 키워야 되고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우리 사획자들이 다 훈련받고 막 했어야 돼 그게 이제 저 뭐 안 쏘라고 지금 겸손해서 이고 싶은데 이게 뭐 제가 술견을 한 시간도 와요 이번에 그냥 근데 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할까 나도 겸손이라 생각하니 근데 딱 한 가지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이고무 거기서 고개 숙인다 그러잖아요 연기를 알만할수록 겸손해질 할 수 밖에서 바울은 최고의 연기 경제에서 뭐랄까 나는 만삭댄이 못하겠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나는 사도라 감당지원 마지막에 제주의 기술학이에요 마지막에 제주의 기술학이에요 연기가 깊이 들어가니까 계속 팍 왜 겸손한가 연기가 낮아서 겸손한 거예요 뭘 모르니까 알만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주님 만나면 주님 보좌가 올라가면 서 딱 엎드려지 내가 그때 황금옥이 바싹 어떻게 보좌 일어서요 얼굴은 못 들어요 아이고 정말 불받은 사람은 절대 겸안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죄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하고 왜 안해요 예수님 죄송하고 왜 안해요 죄송하고 왜 안해요 왜 안해주세요 안해요 죄송하고 왜 안해요 나는 또 실수하고 이정도밖에 안돼요 이정도밖에 안되는가 나 같은 거 기대를 거십니까 내가 나간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러거든요 진짜 나는 그래 내 마음속에 지금 기도 안해요 휴 이정도밖에 못해 이정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밖에 안돼요 어떻게 막 막 그랬는데 죄송하게 죽겠거든요 아니 정말로 연기에 깊이 들어가면 엎드려야죠 낮아질 수야지 뭘 내 홀력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요 모든 걸 내지 모든 걸 내지 뭘 병종 거쳤으면 내가 한 것이에요 정말 말씀해요 안돼요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해야지 겸손 되어야지 지성선은 겸손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불바닥고 앞뼈가 엎드려지는데 뭔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 나무나면 내가 낳게 저는 한 가지 강사들 연기에 대단한 사람 다 모셨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다 해라고 마음대로 나는 생겼어 진짜 금연 4월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다 많이 왔잖아요 그전에도 연기에 최고였고 다 봤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자 목사 강사들 강단에 다 세우게 돼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사들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고영순 고영순 원사 인자 간증이 너무 원해가 되네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번 오신다고 했어요 스케줄이 몇 년 밀려갖고 간증이 와 근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교회에서 여자 강사를 모셨는데 그 강사에 따로 온 여자들이 여덟 명이요 여덟 명이 식당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밥에 줘도 강사에 여덟 명이 따로 온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자기들이 뭐 최고 비싼 15만 원짜리를 밥을 먹어보다가 그들이 데울 것 같고 강사에 여덟 명이 200만 원 남으면 돼 야 그게 강사냐고 그분이 그런 강사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강사 그 강사 은혜가 있을까 하루 한금보다 200만 원 남을 수가 있어요 강사 따로 여덟 명이 데려가서 고급 식당에서 이럴 때는 밥 쳐먹어야 되냐고 밥을 짓고 그게 인간이냐고 엄청나게 피해를 줍은 거죠 강사 뻔해 아니 고급 식당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맨년 처음에 한 20년에 부흥에 가서 어디 가는데 딱 음식 보도 부흥강사가 음식 그래도 안 채우고 싼 것이 그때는 제일 싼 것이 게 없어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부흥강사 당연히 비싼 거 치우고 먹어도 괜찮아 하거든 부흥강사 아쉽다고 은혜을 딱 받아보더라고 처음에 그 부흥의 작정이었고 헌금 작정이었고 내가 원래 사례 안 받고 와 그랬지 내가 작정하고 왔는데 사례 받고 심장하고 내가 취업률만 안 되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데는 강원도에 가서 딱 안 받고 왔어요 몇 번에 안 받을 진짜 안 받고 안 받고 좋다고 그러면 거기가 부흥이 확 사라고 그렇게 삽니다 이번 강사는 안 받고 다 죽은다고 거든요 거의 안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왠만한 큰 개도 갖고 올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8명 들여갖고 200만 원 반부여 쓰겠냐고 그게 강사냐고 은사 좀 나타나면 틀리면 내가 은사자 같아 은사자도 꼭 그런 짓 그럴 것 같아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부담주잖아요 섬기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사람 입장 좀 생각해야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나를 또 낮추고 낮추고 오직 주임을 립니다 그게 진짜죠 근데 흉내는 주임을 진짜 만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섬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지금 젊은 자들아 장로에 겸손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 낮아지면 자기를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대접받으려는 게 문제죠 섬겨버려야지 주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월만에 다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지금 신앙에서 잘하면 내 자네의 복이 와요 가정의 복이 와요 인생끼리 열려버려요 잘 되게 해주셔 모든 것이 병고치 은사 낳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은사에 낳았다 하면 대단한 자로 까불고 지옥가 대개의 이름으로 귀지에 선정자들도 불법에 떠나가라 불법이다 내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주님을 담우까 주님의 심장 가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지속서 들어가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 대결식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은혜다 수고했지만 그것도 은혜롭게 언론을 했어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저도 한순간 은혜가 가야 되면 다 바꿔져요 변질될 거예요 안 끝도 아니요 마격사 받으면 똑같은 인간이 죗덩어리의 인간이 그래서 물을 꿇고 제 행한 대로 만약에 심판했다면 나 죽었어야 돼 나도 아직 그래도 우리 귀에 살려주네 살려주네 달마다 거기서 동행을 알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을 하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행복이 오고 주님과 만남이 행복이 오고 날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주의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적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승리시켜서 감사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깊이 만나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귀에는 아름다운 교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 비차 복정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날 일기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 없어서 아버지 이 종대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본질의 회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에 닮는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서 모두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같이 주의 3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3창 부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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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괴롭게 하여 오지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역들은 입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오지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오지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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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뱃대로 기바라 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오지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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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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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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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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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무거운운 overwhelmed 롤 롤 롤 롤 롤라오 롤라오 다이애나는 universities 또 다이애나는 소리 다이애나는 수생urally 다이애나는 곳 DropET 거피 덕 rumors 친척하고 lens Skip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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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